지금 뭔 노래를 들을까 멜론의 보관함 보관함에 있나 아 맞어 아니 난 요즘 슬픈 곡들이 좋더라 음 서른쯤 악어 AI 봐볼까 아직도 올리지나 이별하며 살고 이별 나 진짜 옛날 노래다 시발 너블이야 이거 형보다 잘하는데 나보다 잘하지 AI인데 너의 눈빛을 되돌려 보려 해 너를 찾으려 해 견딜 수 없어 노래 배우면 이렇게 되나? 하루도 자신이 없어 난 자신 없어 이별했음을 느낄 수 밖에 너구리는 너무 떠오르네 너구리 이렇게 안 떠올라 와 야무지다 오 씨 꽃송이가? 베들링 터치 잡아뽀셔 오호 커피 한 잔 하나 잡아뽀라 꽃송이가 꽃송이가 그래 그래 피었네 꽃송이가 꽃송이가 그래 곧 한 송이가 그래 그래 피었구나 어린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래 사람들 그래 나는 내게 얼마만큼 특별한 건지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어려운 거라 그게 어려운 거야 좋아 좋아 하모니카 솔로 이게 뭐야 이거 별로야 여기구만 좋아 좋아 하모니카 솔로 시야 찰찌개 해줘야지 와 내가 노래를 부를 줄 아는 게 몇 개 없잖아 이거 들으면 약간 신기해 뭔가 이거 들으면 내가 뭔가 부를 수 있을 것 같은 그 약간 길잡이를 해준다라고 해야되나 AI가 길잡이 해줘 야 너 이렇게 부르면 돼 약간 아 보컬 계속 열심히 배웠으면 저렇게 쳤을텐데 보컬 배우다 말아가지고 나는 고칠게 밖에 노래방 가면 고칠게 밖에 안 불러 몰라 노래를 모든 날 모든 순간은 누구였지? 아 아 오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랑 이제는 내가 그댈 지킬 테니 너의 품은 항상 따뜻했어 고단했던 나의 하루에 나의 하루에 오이씨 유기락도 시쳐 후어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하되 눈빛으로 자하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야씨 이 새끼 잘 고음 치노 야 AI가 발전하니까 나중에 노래 연습도 이런 걸로 하면 되게 도움많이 되겠다 본인이 어떤 소리를 낼 수 있는지 AI로 좀 잡아볼 수 있잖아 길잡이를 세리 한번 보자고? 웃긴 거잖아 헬로 일부러 웃기게 했네 그런 슬픔 기분인데 이 지랄 하잖아 고칠게가 역시 노래방 마무리 그것은 너무나 왜 내가 싫진 않은지 뭘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라면 말해줄래 네가 말하는 그 모습처럼 고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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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지마 고칠게 나는 아직도 얘는 좀 담백하게 부르네? 밤냥갱 어떻게 부르나 볼까? 딸디달고 딸디달고 딸디단 밤냥갱 어허허허허허허허허 내가 먹고 싶었던 건 딸디단 밤냥갱 밤냥갱이야 어 시발 노래방에서 밤냥갱 불러도 되겠다 하나 더 여자키라 낮아서 이게 키 낮추고 불러야 되지 이거 키 낮춘 건가 남자키로? 바꾼 거야? 남키로만 누르면 되겠지? 이게 존나 높잖아 자 지금까지 아 이 노래였지?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소히 누리스터 서버는 오늘 5월 8일 12시 46분 부로 종료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와 민트씨 노트장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것도 아직 노래 몰라 잘 고맙다는 너의 그 눈물들이 닦일까봐 두려워 그대 먼저 헤어질자마자 아씨 울릴 수 있을라나? 나는 사실 그대에겐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씨 무서워 아직 안 해본 거 한검장들이 힘든단 걸 알지만 그대 먼저 헤어질자 아씨 안돼 나를 사실 그대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씨 힘들어 아 근데 내가 노래 잠깐 배우려고 했을 때 아 이거 지르는 연습 해가지고 뚫렸었는데 그때 아 그때였으면 뚫렸었을듯 그 약간 머리로 약간 뭐라고 해야지? 그 약간 소리가 위로 약간 통하는 그 느낌이 드는 거를 배웠는데 아씨 어렵네 근데 알고 나니까 노래 들을 때 약간 그쪽으로 치는 느낌이 딱 들더라 노래 들으면 이게 사람이 역시 배워야 돼? 노래 들으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